안녕하세요. 먼저 취득세 부터 입니다. 교재는 268조 취득세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입니다. 먼저 취득세 하면 과세요건 첫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부터 할까요 과세대상 그죠 두번째는 세금 누가 내느냐 납세의무자 세번째 뭐죠 과세표준 네번째 세율 요 딱 네가지 그죠 요 네가지 중심으로 네 오늘 내 드린거 요 잠깐 보세요 요약정리 요고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바 과학권 호흡권 임목 골콘 종성요 요 회원권이죠 그죠 회원권 그 다음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바이나 광학권 요거는 원시취득자 납세의무없다 성계취득자 아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원권을 재계약하면은 새로 세금 또 내야 됩니다 취득의 모양에는 원시성계 의제가 있고 납세의무자에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원칙이죠 그죠 예배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르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나왔다 조합원 납세의무자 원시취득자가 아니고 누구 성계취득자 그리고 시설대여 업자가 시작합니다 이용자가 아니고 업자 수입하는 자 상속인 그리고 누가 있죠 과정주주 50% 초과취득한 자 납세의무자 다음 과세표준 취득시가액이다 그죠 거기에는 비용이 더하죠 그죠 비용을 플러스한다 신고가액의 원칙 무미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 무미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법은 사실상 취득가에 국가 수입 공매 경매 판결문 장부 법인 법률 그죠 부동산 신고는 법률이다 그죠 화해 인낙 포기 의자자백은 제외한다 됐죠 그죠 과표까지 세율에 들어가면은 표준세율 매매는 4% 정년은 3.5% 상속은 2.8% 보존은 2.8%이다 그죠 그리고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직업일 그죠 사실상 잔금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개인간인은 계약상 법인은 사실상 등급 중에서 빠른 날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가 있다 그죠 그리고 가산세가 있죠 그죠 면세점 거기에 가산세에서 20%와 0.03 0.025죠 그죠 0.025 개정됐습니다 수정이 안됐네 0.03이 아니고 얼마죠 0.025 납부 불성실 0.025다 그리고 우리 취득하고 나서 신고 안하고 팔면은 중가산세가 80%다 그죠 그리고 바로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면서 문제 풀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는 이게 작년에 나왔었는데 신탁 재산이 있잖아요 신탁 재산 그죠 갑이 을에게 그죠 재산관리를 맡겼다 신탁 이런 신탁 재산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이 갑이 을한테 재산을 넘겨줘 그죠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죠 넘겨줬는데 이거는 잠깐 맡겨놨으니까 팔았는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양도세 과세 안한다 이 사람은 취득세 아니죠 그죠 세금 안한다 그래도 이때는 반드시 무슨 등기가 있어야 되죠 신탁 등기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가 비행되는 경우다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거 과세 안한다 그죠 과세 안하고 이 신탁 기간의 종료나 해지로 다시 소유권이 넘어와도 과세 안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관리를 못해서 이 수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우리가 신탁자 위탁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이 사람을 경질하고 새로운 신탁자 수탁자 여기에 신수탁자라 이랍니다 요래 넘어가는 데서 이것도 과세 안한다 그죠 아무튼 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가 비행되는 경우는 요래 넘어갈 때 과세 안하고 다시 신탁 기간이 종료로 인해서 속에 넘어와도 과세 안한다 새로운 수탁자를 다시 지정했다도 과세 안한다 알겠죠 요런 관계 그거 한번 보세요 1번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요거는 과세 안한다 그랬죠 그죠 과세 안한다 1번 기역은 x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요것도 과세 안한다 ㄱ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넘어가는 요것도 과세 안한다 ㄱ ㄴ ㄴ 과세 안하죠 그죠 근데 리얼 보세요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우리가 어떠한 주택조합이다 그죠 어떠한 주택 건설하면서 요 주택조합원 땅 있고 요 땅에서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땅이 조금 모자라더라 요 땅 좀 쌓였는 경우 있다 그랬죠 땅 쌓였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 재개발하면서 땅이 좀 부족하잖아 그러면 인간의 땅을 좀 쌓일 수 있잖아 그죠 요 돈 내야 되잖아요 요거 세금 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세금 냅니다 그죠 요거 세금 내야지 요거 리얼은 세금 낸다 그죠 그래서 답은 리얼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한 개 답은 2번 알겠죠 요게 장애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뭐 어른 아니죠 그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 신탁조사는 과세 안한다 그죠 이런 거 과세 안하고 리얼은 과세한다 다음 2번 문제 그 2번은 바로 납세의무자 이야기입니다 그죠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어권은 과시 대상이죠 광어 있잖아 1번은 틀렸다 2번 2번 보니까 건축물 중에서 쭉 읽어보세요 주체 구조부와 가세란 자가 다른 경우에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맞죠 정답 2번 3번 법인 설립시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됐다 설립시 과점 주주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죠 없다 그 세금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잘못됐죠 4번 4번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부는 세금 내야 되죠 그죠 4번도 세금 내야 됩니다 5번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전료 그 채무 부분의 상단의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보세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여하는다 그죠 이거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뭐가 되죠 양도 양도 나머지는 정여죠 양도라는 것은 유상이죠 정여는 뭐죠 무상 여기 채무 부분은 양도 유상 나머지는 정여 무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채무에 상당한 부분은 유상인데 유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유상이죠 유상 양도는 유상 정여는 무상 그죠 하나 더 3번 문제 3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보세요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부부간의 양도 부부간의 양도 부자간의 양도는 이거는 원칙상 양도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하는 줄 한다 그랬죠 정여 이게 원칙상 정여잖아 그죠 이게 원칙상 정여입니다 항상 정여가 아니죠 그죠 원칙상 정여다 예외가 있다 이거죠 예외 그럼 예외가 뭐냐 부부간에도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경매 남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배우자가 낙찰받았다 정상거래 맞죠 그죠 정상거래 맞다 그죠 또 배우자가 어떤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을 배우자가 낙찰받았다 그죠 취득했다 정상거래 맞습니다 부부간의 교환은 쌍방간에 우리 취득과 양도 다 성립하죠 그죠 또 부부간의 매매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는 양도 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매매로 간주한다 다시 부부간의 양도는 요거는 정상거래로 보지 않고 원칙상 정여로 간주하지만은 양도로 보는 경우 이런 경우다 그죠 그래서 경매라든가 파산 선고 교환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요거는 양도로 본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거 보세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양도가 되는 경우다 그죠 요거는 정려가 되는 경우잖아 그죠 양도가 된다는 것은 양도는 뭐다 요거는 유상 요거는 유상이고 정려는 뭐죠 무상 그렇잖아요 그죠 무상 요거는 무상이잖아 정려는 양도는 유상이죠 그럼 지금 문제가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지방세법상 유상치득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면은 이 사람은 치득이잖아 이 사람이 양도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치득 맞잖아 그죠 이 사람은 무상양도 유상양도 이 사람은 무상치득 유상치득 알겠죠 무상 알겠죠 그죠 자 다음 부동산의 유상치득으로 보지 않는 것 1번 공매 여기 있네 경매 2번 파산선거 여기 있네 3번 3번은 그 입증이 된다 그죠 입증되는 경우 4번 교환 나왔습니다 교환 이거는 전부 다 여기 해당되니까 유상 맞잖아 유상 유상 그죠 맞고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요 말 나왔네요 요거 요거 정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정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에게 요 채무에 부분을 제외한 부분 요걸 제외한거는 뭐죠 정여자나 정여는 뭐죠 무상 이해 되죠 그죠 요런 문제를 만들어 나온 겁니다 요거에요 요거 무상이잖아 됐죠 그죠 다음 이번에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 털린 것 찾아서 보세요 1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등기와 관련 없죠 그죠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그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기대 안해하는 부동산은 조합 제외하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조합원 맞다 그죠 3번 직계 비속이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직계 비속 아들이 아버지의 부자 간에 부자 간에 이 말입니다 그죠 부자 간에 그 취급한 사실이 4번 직계 비속이 권리에 이전에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 고의 아들이 아버지 알겠죠 다음 4번 직계 비속이 권리에 이전에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 아들이 아버지 아들하고 부부가 안 나오고 부자 간에 나왔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부부 간이나 부자 간에 나오는 건 결국은 같은 말이다 알겠죠 부부 간이나 부자 간이나 같다 그럼 여기도 보니까 부자 간입니다 그죠 수록 교환, 교환 나왔네 교환 여기 있잖아요 교환은 뭐라고 그랬죠 유상 유상 알겠죠 그런데 무상 했잖아요 부자 간에 무상 아니죠 제일 틀렸다 그죠 교환은 유상이다 직계 비속이 직계 비속 아들이 아들 아들이 공매를 통하여 아버지의 부동산 부자 간에 공매, 경매 경매도 뭐라고 그랬죠 유상 유상 자 3번, 4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나왔잖아요 알겠죠 결국은 보세요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의 양도는 원칙은 양도 이거 양도를 보지 않고 정료를 간주한다 그죠 원칙이 정료인데 정료라는 건 무상이잖아 그래 예외가 있다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아들이 낙찰받거나 낙찰받거나 정상 그리 맞잖아 그거는 정료서 안 내고 그냥 양도를 간주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양도, 매매로 봅니다 파성도 마찬가지 교환, 입장 시작 경매, 파성, 교환, 입장은 양도를 간주한다 그죠 양도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요상 정료는 뭐죠 요상 알겠죠 그죠 네 그리고 3번, 4번이고 5번 5번 문제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취득 시기다 그죠 사실상 잔금직업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게 요 문제는 오늘 문제 나왔던 문제 같네 그죠 같잖아 몇 번 4번 화해 요거는 제외 되죠 그죠 다음 6번 취득의 시기 나왔습니다 그죠 1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취급일이다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해서 본다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중공인가를 전해 사실상 사용을 먼저 했다 그럼 사용일이잖아 그죠 우리가 항상 잔금직업일이 매매일입니다 그죠 잔금을 지급한 날이 매매일인데 요거 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이게 등기일이 취득일이죠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만약에 그 물을 먼저 사용했다 그럼 사용일이 뭐가 된다 취득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용일이 된다 맞다 그죠 3번 사용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조합원 우리 땅을 사들러 왔다 이거 했습니다 그죠 주택법에 따라서는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요거 우리가 지난번 시안에 했습니다 공부 그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은 4번 토지 및 주거 환경 재개발이잖아 그죠 재개발 할 때는 마지막 줄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말이 기니까 그 다음 달만 기억하자 그랬잖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날인데 다음날 할 말이 없죠 틀렸다 알겠죠 주택법은 주택 사용 검사 받은 날 도시 및 주강의 정의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알겠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알았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반드시 고시일의 다음날 알았죠 다음날 거기 틀렸잖아 없으니까 4번에 틀렸다 5번 지목 변경에 따른 지득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 맞죠 그죠 그 빠른 날의 지득한 것을 봅니다 다음 이번에는 지득세 과세표준 7번 1번 지득세 과세표준 결정의 원칙이 신고가액임으로 예외 없이 신고가 아니라 예외 있잖아 뭐가 있다 시가표준에 또 사실상 지득가액 원칙은 신고가액 무, 미, 무는 뭐가 되고 시가표준에 국수공판장법은 사실상 지득가액 예외가 있다 그죠 2번 지목변경이 나와서 보세요 지목변경이다 그죠 파트의 지목을 대의 지목으로 변경했다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기 전에 보세요 이 파트의 100원짜리였다 이걸 변경을 하니까 130원 됐더라 세금 얼마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다 얼마 이거 세금 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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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번 한번 보세요 토지의 지목 변경 시에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은 변경될 때를 기준으로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그 차이 정가된 가액을 말한다 맞죠 맞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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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한 가액 맞죠 그죠 정답 2번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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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이거 이거 3번 개인간의 거래 시에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뭐라 해야죠 시가표준액 미달하면 시가표준액 법인 과외는 뭐라 해야 된다 사회상 가액 그죠 건물을 개수했다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그게 과표가 된다 그죠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8번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죠? 그죠? 이 비용에 대한 문제, 이 비용 우리가 이거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포함하는 비용 대표적으로 4개 정도를 기억하자. 모두 6개 있습니다. 법에 1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4개 정도를 기억하자. 그죠? 하나는 뭐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그리고 연체료. 이거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인, 법인만. 알겠죠? 법인인 경우에만 입증되니까 그죠? 그리고 채무인수액, 전세자금 인수액 있잖아요. 인수액 등등. 이런 거는 포함하는 비용이다. 여기에 지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었다. 그죠? 이거는 3개 정도를 기억하자. 첫째 뭐냐? 광고비, 광고선점비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가치세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수도, 가스, 설치비용. 알겠죠? 이런 거는 제외하자.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왔잖아. 그죠? 자, 먼저 보세요. 그럼 문제 보니까 치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치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 여기에 포함되는 거 이거 골라봐라. 이거 이거 이거. 문제다. 이거 찾아 봐라. 기업. 치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어와야 일종일 할인, 할인액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할인받은 금액이니까. 내가 대회를 들어서 그죠? 이겁니다. 할부로 치득했을 때 100원 주고 샀는데 이걸 현찰 주고 사면 80원이 치득했다. 여기 치득가액이잖아. 20원 할인받았잖아. 그죠? 이건 재미야지. 기업은 제외. 그럼 기업이 제외됩니다. 알겠죠? 지금 포함되는 거 찾아봐라. 제외되는 겁니다. 기업은 제외되죠? 제외되니까 답을 찾는 요령은 기업이 들어와서 막 틀렸잖아. 그죠? 기업이 들어와서 틀렸으면 1번, 2번은 탈락. 알겠죠? 탈락.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건설 작업이 여기 있네. 이건 들어가죠. 니언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니언 들어가는 거 찾아보니까 이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네요.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럼 ㄷ 가지고 ㄷ이 판단단단다. 그죠? 이자 상당의 연체로 문제라고 잡으셔야 되는데 문제, 이거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조그만 글자 읽어보세요. 조그만 글자 읽어보세요. 조그만 글자 읽어보세요. 누가 취득했다? 개인인입니까? 여기 보세요. 법인만, 개인입니까 제외된다고 그랬잖아. 개인 제외. 법인만. 이거는 제외됩니다. ㄷ은 제외. 이거 찾기 좀 어렵죠? 그죠? ㄷ은 제외됩니다. 왜? 법인만은 법인입니까? ㄷ은 제외. 그거는 마지막에, 여기 모인의 세부인이신인인입니까? ㄷ은 제외됩니다. 그죠? ㄷ은 제외됩니다. ㄷ은 제외. 정답 미연과 ㄷ. 알겠지요? ㄷ은 제외됩니다. 4번 거죠? 다 표에 잘못될데요? 그죠?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정답 표이가 좀 어렵습니다. 5번을 4번을 좀 수정하셔야 됩니다. ㄷ은 제외됩니다. 그marks 표기가 잘못됐다. ヅ인입니까? ㄷ은 제외됩니다. 다음 이번에 9번 한번 보세요 9번은 이 문제로 읽어보세요 사실상 가액에서 연부금액을 취득세에 과표를 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 이거는 포함되는 거 이거는 포함 안 되는 거 알겠죠 자 1번 보세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보다 말이죠 전기수도가 설집이 몇 나와 있죠 1번은 포함 안되네 1번 제외 답 정답 답이 1번이다 2번 보세요 2번 여기 나와 있네 건설자금이자 3번 법인 나왔습니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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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맞네 4번 용역비 수수료 같은 말입니다 5번 5번이 바로 뭐죠 채무 인수익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7번 외의 약정에 따른 조건부담 요게 바로 채무 인수익이다 알았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나온 거잖아요 문제가 그죠 이렇게 요런 문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그죠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한 요정도 머리 좀 기억하시고 그죠 알겠죠 그럼 요거 될까 다음 10번 10번은 보니까 표준셜이 나왔네 보세요 매매는 몇%? 4% 정연은 얼마? 3.5% 상소는 얼마? 2.8% 보존는 얼마? 농지를 매매로 지나면 얼마죠 농지는 3%죠 비영리 사업자 정연은 얼마? 2.8% 농지를 상소 받으면 공유물 분할 2.3% 알겠죠 그럼 요거 보세요 10번 표준세율 나왔습니다 표준세율 10번과 12번 문제 10번 표준세율입니다 틀링 1번 원시 지대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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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원시 2.8% 1000분의 28% 맞네 상소고로 인한 농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상소고로 인한 농지 여기 있네 얼마? 2.3% 맞죠 23% 맞다 그죠 상소고로 인한 농지외 농지가 아닌거 얼마? 2.8% 매매로 인한 농지외 농지외 얼마? 4% 틀렸네 틀렸죠 5번 분할 여기 나와 있네 2.3% 하나 더 11번 옳은거 1번 상소에 대한 농지 상소에 대한 농지 얼마죠 2.3% 맞네 기억 맞다 그죠 니안 공유물 합인물 분할 여기 나와 있네 얼마 2.3% 맞다 그 다음 원시취득 원시취득 입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네 2.8% 맞죠 그 다음 상소 이외 무상 비영리사업자 상소 이외 무상 정려죠 그죠 상소 아닌 무상 정려 비영리사업자 얼마? 2.8% 맞습니다 그죠 다 맞네 정답 다 맞다 그죠 케어는 대걸이요 됐죠 그죠 이번에는 중과세가 12번 보세요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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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볼 때 한번 읽어보세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표준세율에 100% 중과 기준세율은 몇 % 2% 2% 2% 2% 100분에서 하는 몇 배 4배 알겠습니까 이걸 뭐 한거 합했다 그랬지 응 오늘 아까 했는데 그죠 아까 했죠 표준세율에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4배 그러면 여기 8% 잖아 그러면 사치성 재산 맞죠 그죠 이제 와서 악하네 저번에 반응이 되게 늦었다 별꼴 오선주 그죠 별꼴 오선주 몇 개고 물었습니다 1번 1번 보니까 별자 맞잖아 고업하자면 맞죠 고업하자면 맞죠 고업하자면 맞죠 고업하자면 맞죠 고업하자면 맞죠 마지막에 보니까 수도권에 이건 아니잖아 4개 그죠 4개 요거는 중과 기준세율만을 중과기준세율만을 하는 2% 잖아 2%만을 하는 이것 아까 우리 그죠 지목변경 종류변경 과점 주주랑 이제 대표전의 개수 이 정도 했습니다 그죠 이것 외에 등등 있습니다. 알겠죠? 있는데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표준에서 2% 뺀 것. 알겠죠? 이거 아까 등기라고 그랬죠. 그죠? 환매등기, 합병등기, 공유물 분할등기, 1가구 1주택, 상소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건축물 이전등기. 이것입니다. 알겠죠? 4개. 여기 표준 마이너스 2%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등기라는 치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등기만으로 말 잘 안씁니다. 그냥 합병분할등기, 상소에 인한 치득, 상소에 인한 소유권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2% 빼는 것, 이것은 2%는 과수입니다. 이것은 세율에서 좀 특별한 경우다. 알겠죠? 특별한 경우. 그리고 알고 답을 찾아볼게요. 14번. 여기 한 번 나왔습니다. 1번 보세요. 계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계수로 나오잖아요. 뒷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 계수인데 보세요. 면적이 증가한 것은 우리가 여기지만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했다면 이것은 정축을 봅니다. 정축. 알겠죠? 정축. 면적이 증가한 것은 정축입니다. 정축은 신축과 정축은 몇 프로? 2.8% 들어갑니다. 알겠죠? 2.8% 알았죠? 다시 수리하면서 면적이 늘어나버렸잖아요. 정축은 2.8%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아니다. 그죠? 기억은 아니네요. 기억이 아니다. 그러면 기억이 아닌 것. 기억이 되면 다 틀렸잖아요. 시험부로 가면 답을 이리 찾아야 됩니다. 알겠죠? 다 하고 찾지 말고 1번 탈락, 2번 탈락, 4번 탈락.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잖아. 그죠? 3번 아니면 5번이 답을 알고 보니까 딱 보니까 리언디그로 똑같잖아. 볼 필요 없지. 리얼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런 답을 찾는다. 답 찾는 요령입니다. 알겠죠? 리얼만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지득했다. 상속으로 농지 지득하면 얼마일까? 2.3. 아니잖아. 지금 2%짜리 찾아야 되는데. 아니다. 그죠? 리얼만 아니네. 답은 몇 번? 3번. 상속으로 농지 지득하면 2.3이잖아. 지금 2%짜리. 2%짜리. 그죠? 그래. 이제 리언만 보세요. 리언만 봐서 보니까. 아하. 리언만 봐서 보니까 이거 나와 있네. 2%짜리. 디귿에 보니까 이거 나와 있네. 2%짜리. 알겠죠? 그죠? 2%짜리 나왔잖아. 이래 쳐도 되고. 알겠죠? 그죠? 넘어갈게요. 14번 보세요. 14번의 문제. 표준 마이너스 2% 뺀 거. 알았죠? 문자 한번 보세요. 표준 세율에서 중과 계준 세율을 뺀 거. 중과 계준 세율을 몇 프로? 2%? 알았죠? 뺀 거. 아, 이거구나. 그럼 기업 볼게요. 보세요. 기업은 무슨 등기? 환미등기 그랬냐? 어, 여기 있네. 기업 맞니? 기업 들어가야 된다. 1번, 4번, 5번. 그 다음 리언보세요. 1년을 초과하는 임식은 여기 없잖아. 제외? 그럼 리언만 들어가면 안 되지. 리언만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기업은 들어가야 되고 리언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 나왔잖아. 5번 답. 알겠죠? 기업은 맞고 여기 있잖아. 여기. 기업은 맞고 리언만 틀렸잖아. 그럼 리언만 들어가면 안 되지. 무슨 알겠죠? 그럼 답이 나왔다. 5번. 그럼 나왔으면 시간 남으면 마지막. 디그 보세요. 재산 분할했다고 여기 분할. 리얼만 분할이니까. 분할. 둘 다 분할. 분할. 다음 넘어갈게요. 이번에 15번.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수록을 갖다가 여기에 구분을 하나 내놨습니다. 보세요. 15번도 이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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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제가 시험에 세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 이거 한번 보세요. 지방시회법에서 문제 봅니다. 표준에서 중과 기준수를 뺀 걸로. 중과 기준 2%잖아. 이거 뺀 거. 이거 묻는다. 이거 이거. 아닌 거 찾아봐라. 1번 상속을 해낸 일각으로 여기 있네. 2번 공유물 분할으로 여기 있네.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여기 있네. 4번 분할으로 여기 있네. 5번 개수. 개수는 여기 안 나왔잖아. 그죠. 개수는 여기 있네. 이거 이거 이야기잖아. 그죠. 여기 개수 있잖아. 개수는 얼마? 2%짜리. 그죠. 개수. 갈로에 보면 면적이 증가 안됐다 그랬잖아. 면적이 증가되면 얼마? 정축이니까 2.8. 알겠죠. 16번. 값은 특수관계가 없는 걸로부터 주택을 샀다. 과세표준금액으로 오른 거 찾아봐라. 주택가격 얼마고 이 말입니다. 과표가 주택의 지득가격이잖아. 그죠. 그 얼마고 무슨 얼마고. 제가 보세요. 5억이잖아. 5억. 5억 주고 샀죠. 5억 주고 사면서 아래 비용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 중에서 포함할 것만 더해주면 되겠네. 그죠. 아래 보세요. 외에 을이 은행 채무를 값이 대신 변제할 겁니다. 이거는 채무 인수인 거잖아. 대신 변제해 갚아줘야 되니까. 그 포함해야 된다. 그죠. 천만원 포함. 마지막에 법령에 따라 채권. 이거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했다고 그래요. 이거 차순도 지득가격 포함한다고 그랬죠. 포함한다고 그랬지. 이거 포함. 100만원 포함. 결국 답은 얼마? 5억 1100만원이다. 5억 1100만원. 정답은 5번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찾아봐요. 1번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다. 그죠. 원시 취득으로 본다. 세율은 보존등기 2.8%라는 말입니다. 보존등기가 원시니까. 세율 4가지 있잖아. 매매, 정려, 상속, 보존. 보존은 그게 원시 보죠. 원시 원시. 알았죠? 맞다. 3번 환매등기로서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등기 나왔는데 표준 마이너스 2%잖아. 그죠? 그럼 읽어보세요. 표준 마이너스 2%인데 뒤에 보니까 표준에다가 2%를 더한다고 그랬는데 빼야 되는데 이걸 더한다고 그랬잖아. 합한 거. 틀렸죠? 표준에다가 2% 합한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 없다. 그죠? 이걸 몰라도 그런 거 없잖아. 2% 되는 거 없잖아. 그죠? 틀렸다. 3번 틀렸다. 그 다음 우리 4번. 4번인데 5번. 4번이 뭐냐 하면 면세점. 면세점. 50만 원 이하 면세점이다. 그죠? 1년 내에 만약 여기서 50만 원짜리 샀다 면세점. 그 다음 날 또 50만 원짜리 샀다. 면세점. 또 다음 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1년 내에 샀다 하면 일시 지득으로 본다.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그죠?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지득했다면 한 건의 지득으로 본다. 한 건의 지득으로 본다. 그 전체 금액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보니까 표준 세율의 50% 가감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하죠? 탄력 세율. 알겠죠? 탄력 세율. 잠깐 쉬었다 할게요. 탄력 세율.